5분대 따로 들어놨죠 자 제 장비는 이렇고요 스킬은 이렇습니다 시작은... 에? 자 저까지 가버리면 안되는데 싸움을 걸었어요 일단 나 못본건 아니지 너 그거 아니야 넌 아이템 3개나 섞여있어 자고 말로 깔자 이때 깔아두는거야 또 놓쳐 앞에 찍어 앞에 찍어 그렇지 자 일단 다시 또 한번 더 밥이 일단 안걸릴거 화가 많이 나신거 같긴하죠 높아서 안맞겠지 한번더 맘에 걸렸죠 어 탄탄 그밖에 없어 안동이 일단 없으니까 도약주 도약주의 힘 엄청 가까워야돼 라운드 어 아 브레스 아 데미지 를 보니까 킹트사업이 되겠구만 sö무를 빼놓지 슬슬 쏠무 뭐 그랬어요? 루스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자 맵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맵을 가는 것 때문에 총알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2피는 될 것 같으니까 평소에 쓰던 산타는 알지만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내가 눈독을 들일만한 그런 함정을 어허 지쳤나? 자 피해주고요 오우 뻥 야 이거 수습하긴 넣어줘야되 너무 잘 걸리잖아 돌진형이다 보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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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s 아 아 어떻게든 무너러 자 왔죠 찬스가 오 뒤로 빠져 그렇지! 노린거야 노린거라고 이거 모든게 계획대로에요 어허허 계획대로일거야 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지레가 한 번씩 터뜨린 놈이에요 교자가 어느소래요 어허 도대줘 도대줘 도대조 백성 도대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벅루야 잘살지 적용은 안된다 그니까 저게 거의 디딜인데 뭐 어차피 한 30분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되겠죠? 오호 자랑자 무르기 제가 쫄아서 그래 가장 중요한건 안 쫄아야되는데 열기탄을 좀 써볼까 이렇게 지쳐있을때 맞죠 뭐하냐 저거 뭐하냐 저거 흐흐흐흐흐 쟤도 왜왜왜 또 아잇 어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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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임보소 뭐 원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빌전 아프니까 뭐 원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빌전 아프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세력독장 이렇게 장 끝났고 그럼 독탄 독에 걸려주세요 독탄을 계속 죽였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 독 데미지도 오래 전투가 오래되면은 죽을지 못한대 걸렸죠 저거 유인하자 감정으로 감정으로 칠을 깔고 이놈의 가스팍을 그냥 칠을 깔고 다시 유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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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 오오오오오 펑 이게 이것이 끝그림 경로도 바로 풀리는데 오오오 오우 우회로 황톤다 마비에요 밑에 밑에 싸워두죠 밑에 싸워둘구요 올라탈다아앍 자 자 자 단차를 성공해야돼 연차다 오호 자 지뢰 깔고 지뢰 이거 마지막으로 이용합니다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옳지 지뢰름 지뢰름 지쳤나봐 저장 웬 뿔같은 사람 으으으으으으응 위이 딱 있어 자 다른 맵 가죠 저도 아닌데 이쪽으로 오네? 다른 맵이 아니라 옆방으로 갈 줄 알았네 깔아줘야 방금 뭔가 딜을 확 넣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 형 지연차나 이쪽으로 오나 보네 쟨 뭘 하고 싶은거야 뻥 레쓰 한이 없어 공탄탄은 일단 가야죠 열심히 커지는데 아 또 무기 가지고 간다 저거 간다 더 내려놔 어 저런거 가나보네 어 오케이 탄창으로 갑시다 탄탄까지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식 먹을 수 있을거 어 어 쓸나나? 한 번 확인해보자 10분은 지났는데 오케이 음 음 멜기 타는거 음 독탄부터 넣자 어? 독수 자그라스 어디갔어요? 자 마비 독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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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머리에 맞출 필요는 없겠지 여유 오오오옿 딱 걸렸네요 만까지 쏘고 멜기판 더 이걸로 기졸도 지켜지던데 머리에다 바테리 맞아 머리가 이걸로 기졸도 지켜지던데 마치탄이야 이제 다시 왔어 공산탄이 다시 땀맥 갈 것 같아요 최대 사자거리를 유지하는게 최고 좋은 일이라긴 한데 그런거 알아야 말이지 다시 땀맥 가죠 이제 써야될 경우가 왔구나 은신입니다 우린 조금 더 잔인해질 필요가 있어 상가치대를 만들어놨다 가자 우어 이래 qualcosa 실행은 강하는데 하나씩 써야될까 오 물차왔고 삼각지대를 만들어놨어 어떻게 할거니 아하 잠깐만 야 그걸 나도 예상 못했는데 야 그걸 생각 못했다 이쪽으로 오라고 좀 야 사람이 성기가 있잖아 만들어놓은 안돼 브레스에이지 내 불을 내 지레들이 아아 결국 지레 못 써먹었어 한밤 남았다 한밤 남았어 지레 아직 한밤 남았다 왜 저러고 있지 아 막걸리는 못찾았어 왔어요 오 왔다 야 저렇게 저렇게 세게 세게 박았는데 왜 저러고 왜 대비찍 안 들어가는겨 타아 어디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으로 들어와자 으악 와 이게 만든다고 O 어디까지 가는거지 어디까지 가는거지 나 어 뭐 똥 한번 더 걸리자 2 Kate 주hof팔로 아우 또꾸렸고 어 공격 공격 오우 정말 잘한다 내가 때리기가 제일 애매한 것 같아 경목 풀려나 다시 경목 어? 아까 빼가지 않을거에요 어? 어 간다는걸 말렸어 자근차근 하자 시간은 충분하니까 자 이거 먹어 아 그거 말고 일십조 가지고 안되는거에요 일로 오라고 좀 일십 한번더 지뢰한번더 자옵니다 아 자그라스 또 왜왔어 자 지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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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딜러옵소 아 지지 저길가냐 한미가 떠서 3이야 지디다 지가 하구만 아아 저 빼다 오우 나이 났구만 파이팅 오케이 풀렸어요 오우 오우 딱 깔았어 저쪽으로 오르는게 아닌거 같은데? 하나는 데로 와야지 인마 하나는 성의가 있지 방으로 가나봐야 다시 해골 떴네? 와우 생각도 못했는데? 생각보다 라방을 빨리 잡을 줄이야 이리와 이리와 에이 오늘 난 친절하다 살보시 한발만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왕살이다 아 용옥 용옥 좋다 용옥 전부 샤우작스 다 만졌는데... 대검 quarterback 지금!